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행심터 옴마루는 따뜻한 론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마루를 합성한 단어입니다. 이동노동자분들께서 혹한기 혹서기에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쉼터 이름을 옴마루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진전된 이후에는 생활금융,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. 너무 감격스럽고 이분들의 필요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쉼터를 운영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